D-24 월요일입니다. 오늘부터 제가 매일 우리 남은 기간 동안 한 등급만 올리자 포인트를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특히나 제 수업 수강생들 공부하던 거는 유지하세요. 만약에 문제풀이 하고 있으면 하시고 단어 수거 외운 거 있으면 계속 외웁니다만 제가 딱 하루에 40분 45분만 투자해라. 우리 남은 기간 한 등급 올릴 수 있다. 그거 설명드릴게요. 그 포인트고요.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24일이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.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직전 보강 때 내신 때 빡세게 공부해본 적 있죠. 4일 내내. 24일의 의미는 6번의 직전 보강을 정말 빡세게 한 거랑 똑같은 기간입니다. 그럼 1학년 1학기 중간기말, 2학기 중간기말, 2학년 1학기 중간기말. 선생님 저 1학년 전체와 2학년 1학기 때까지요. 직전 보강 때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빡세게 공부해봤습니다. 라고 만약에 한다면 벌써 전교권인 학생일 겁니다. 그쵸? 그 정도 기간이 24일이에요.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남은 기간 한 등급만 올리자. 아니면 이미 1등급, 2등급인데 초반이면 안전빵으로 맞추자. 그 해석 포인트, 문제 맞추는 포인트고요. 오늘은 데이파악 마치기예요. 이거는 등급과 관계가 없습니다. 1, 2, 3등급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1등급 나온 학생들도요. 24번 한 번씩 틀립니다. 그러면 1 안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. 2, 3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서 맞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요. 그러면 기존에 공부하는 건 공부하세요. 제가 포인트 잡아 드린다는 게 이거예요. 제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 거의 다 프리패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문제 접근에 올리 대입하게 제가 엑기스만 딱 적어드렸습니다. 2번, 4번, 5번, 8번만 들으세요. 자, 무슨 말이냐면 문제 풀 때는 실전적으로 푸셔야 되거든요. 24일 있다가 문제 풀 때 우리 반드시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.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옵니다.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분명히 나와요. 근데 문제는 맞춰 내야 한단 말이에요. 맞잖아요. 그럼 풀 때 뭐가 필요하냐. 기준점이에요. 대입학은 무지성으로 쭉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? 주제문입니다. 소재, 주장, 결론. 이 기준을 가지고 오답을 제끼는 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우리 2번, 4번, 5번, 8번 문제 접근의 원리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4문제만은 다시 공부합니다. 왜요? 되게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실전에 내가 단어 수고 모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?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? 여기까지 설명 들어간 게 하필 2, 4, 5, 8번이란 말이에요. 인덱스가 다 걸려 있으니 자, 1주차 첫 번째 날 D-24일은요. 대입학 맞추기 연습이에요. 하던 거 공부는 유지하시되 딱 요거만 4개 수강합니다. 그러면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자, 지금 나왔던 요 문제 지금 적어 놓으세요. 2, 4, 5, 8번만 수강하시고 그러면 문제 접근의 원리에 이렇게 파일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. 그럼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. 선생님 저 문제 접근의 원리 책 샀는데 손해 아니요? 아니요. 거기 있는 문제 다 좋은 문제고요. 추가 자료도 공부하는 거 맞고요. 거기다가 공부가 끝난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저희가 추가 자료 여기다 뭘 드렸느냐 요 PPT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6문제씩 공부할 수 있게 따로 또 워크북 자료를 구성했습니다. 자, 매일 6문장 문제 똑같이 풀어라. 나 실전에서 나 실전에서 모르는 단어 튀어나온다.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나오지만 소재, 주장, 결론의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. 그래서 문제 6개씩 있고요. 바로 뒤에 상세한 해설지예요. 우리 수업하는 분들 알죠? 제 수업 듣는 분들 아시겠지만 키워드예요.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. 뼈대를 남겨야 돼요. 키워드 잡은 거 그 다음에 답의 근거다. 표시해 놨습니다. 자, 공부하던 건 유지합니다. 그런데 그래 내가 하루에 하나의 유형식은 씹어먹자. 실전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? 이걸 계속 리마인드 시켜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D-24 자, 오늘 월요일은 데이파 저희 수강생들 수강 안 한 사람들은 자, 다운받으면 되고요. 수강했거나 수강 중인 분들은 2, 4, 5, 8번만 다시 듣고 문제 풀어봅니다. 분명히 남은 24일 동안에 영어 실전적으로 푸는 공부 반드시 됩니다.